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 이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도시개발법 2편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239페이지 보십시오. 02번 해가지고 2편인데요. 도시개발법을 보고자 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부동산공법 4심은항 중 몇 문제가 출제된다 했나요? 거기다 한번 써보십시오. 바로 6문제죠. 6문제. 6문제가 나오는데 이 6문제 중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최소 반타정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3문제 4문제 정도 맞추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를 공부했죠. 그 6가지가 생각나나요?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도는 평균한계. 둘째 용도구역의 지정도는 평균한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서를 설치정비계라는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계. 또 정비사업에 관한계. 거기에서 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계. 그 파트 할 때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합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했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3편 도시 및 주강경정비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제2편 도시개발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도시 및 주강경정비법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왕에 한 점에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또는 변경하는 계획이 있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도시군관군 지역을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여섯 가지 내용 중 바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해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 그 등을 다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 중 도시개발사업을 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240회에 한번 볼까요? 240회에 보시면 이 도시개발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었는가? 이 만든다 이걸 재정을 하는데요. 이런 재정 목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봅시다. 목적, 이 하나의 법을 만들 때는 일정한 사항을 정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만든대요. 이때 그 목적은 항상 개별법을 만들 때 일조에 다 규정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에서 나와 있죠? 이 법은 무엇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옵니까?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그래,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공직 중인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하여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재정 목적을 좀 가볍게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보면 이 도시개발법은 어떠한 사항에 필요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것들, 도시개발할 때 적용하게 한 그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서 구체적이고 바로 상상이자 개발에 들어갈 때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보다 쾌적한 도시가 조성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도시민들 좀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도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공직 중인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서 이 법을 만들었다. 공공공직 중인을 위한다면 바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증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구역, 이 도시개발 구역을 증해버리면 그 안에 편입된 땅진들은 그 토지의 소유권 또 건축물 소유권 행사할 때 공공공직에 적합하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이 공공공리를 위해서라면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래야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밝히고 있죠. 그래야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때로는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미리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진행해 가지고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진들 토지 소유자가 저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만들어서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사업 딱 진행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사 받고 그 토지, 논밭, 야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 안에 기반세를 쫙 설치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상하수타, 지브드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시켜요. 과거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을 1990년대까지도 바로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고 했어요.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만 그리고 그 논밭, 야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싹 밀어서 평탄잡아 해 가지고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공장이면 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구역정리해서 판을 짜 가지고요. 딱딱 사각으로 예쁘게 땅을 만들어서 원주인한테 바꿔주는 방식. 그래서 원주인들이 땅 받아 가지고 거기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환지방식의 한 도시발사업을 합니다. 환지방식, 환이 뭐냐? 바가지일 환이죠. 종전 토지 내놨다, 사발댁에 내놔 가지고 싹 밀었다. 그 안에 땅, 토지 계획정 해 가지고 기반사를 다 넣어 가지고 바로 사업 끝난 다음에 딱딱 필제 단하서 원주인한테 줬다. 이걸 말한다? 환지방식의 한 도시발사업을 한다. 주로 이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발댁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권리조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발조합을 만들어서 주로 사밀을 해요. 그래 이제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밀을 끝냈다. 토지 이제 받았다. 이 받는 것을 환지처분을 통해서 환지받게 되는데요. 이때 환지받은 자들이 바로 주택지구, 상가지구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큰 신도시, 요즘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최근에 수도권 몇 개 지겠다, 현 정권에서 구역을 칭했죠. 도시발구역을. 그렇게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도시개발한다, 집단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요. 수용방식, 강제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인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합니다. 도시발구역이라고 딱 지정해서 그 안에 편입된 땅들은 좋게 땅준들한테 땅가 원만하게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도시발구역 안에 편입된 땅준 중에 끝까지 소유권, 이런 재산권을 내놓지 않는 놈들 대한민국은 법지사니까 법적 절차가 걸쳐서 보상처리하고 말이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수용상방식을 합니다. 이렇게 수용상방식을 통해서 사발하게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땅 주인들에게 바로 매수약금을 들어갈 때요. 원만하게 토지 세금 넘겨받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A라는 사람이 노인이 있었는데 수용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편입된 땅이었다. 그 사람의 땅값이 10억이었다. 그러면 10억 중 일부를 매수금죄로 현금으로 주고요. 일부는 바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서 만들어진 토지라든가 건축물로 주겠다는 증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증서를 뭐라고 하냐? 토지상환채권이랍니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그래, 이 토지상환채권을 딱 만들어주면 다음에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보면 일단 일부는 땅값 받아갔죠. 그래서 다른 데서 계획적으로 무슨 또 하겠죠? 그리고 도시발사업이 딱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가구를 질 수도 있고 상가를 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요. 그 땅진들, 나 일부 땅값 받아서 다른 데서 계획서 가지고 또 사업을 했고 또 일부는 그 도시개발, 신도시 만들어진 그 장소에 땅 받아가지고 바로 땅을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을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토지라든가 건축물로 상환해주겠다는 채권 이걸 토지상환채권을 하거든요. 그걸 받아서 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3기 신도시 만들 때 내가 완전 땅 다 넘겨주지 않았다. 나도 그 유론이 되어서 다음에 신도시 끝나면 바로 나도 들어가서 뭔가 구상하에 거기서 유론이 돼가지고 바로 상환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 지지에서 발행해주는 채권이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요? 토지상환채권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상 그 도시개발기관의 땅 수용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될 때요. 정부에서 큰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세종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그래도 30만 이상이 돼가지고 괜찮은데요. 이명박 정권실에 이 세종시가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 인구수가 잘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상했던 것이 그 세종시라는 지역에 큰 공장을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큰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분교를 걷다 위치해서 대학생들 몽땅 한번 들어가게 해보자. 그런데 이 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캠퍼스를 만든다. 공장 부지를 확보한다. 그럴 때는 수용상방식에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땅을 받아가지고 학교 진다. 공장 진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땅값이 비싸니까 다 그 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했던 것이 이 도시개발사업을 들어가기 위해 원래는 이 맨땅 농지라든가 산지 이런 맨땅을 그냥 개발하지 않고 딱딱 떼서 줘버리자. 아주 싸게 싸게 줘버리자. 이런 취지에서 구상했던 것이 원형지 공급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지. 원래 상태의 땅을 그냥 딱딱 잘라가지고 주자.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 지고 공장을 지도를 하자. 그리고 또 공공기관도 들어와서 지투를 하자. 해서 고한했던 것이 원형지 공급개발이 있어요. 우리가 또 원형지 공급개발도 공부할 거예요. 원래 상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로 하는데 원형지는 그 도시개발기관의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 공급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좀 싸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공급을 받아가지 못하고 법정된 자만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 누가 그걸 받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것이고 받아가지고 바로 팔지 못하고 10년 동안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도록 바로 매각 제안을 받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 자체가 그걸 샀다면 즉각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그 자들은 일정한 그 기간 내 매각 제안을 가해서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형지 공급개발하고 그래요. 그리고 수용상 방식을 정해서 합하게 될 때는 그 시행자가 엄청난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처리에서 토지 소유권 다 넘겨받았다.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대금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두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바로 이 도시개발사업장 안에 있는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돈을 땡겨 써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미리 돈을 받는다. 받을 수. 돈금자. 그래서 또 미리선 해서 산수금 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수금 제도 이렇게 좀 용어들을 좀 잘 들어두세요. 산수금 제도를 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공간이 쾌적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규모를 한 게 있어요. 최소 1만여 명부터 이상은 지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공업정 3만여 명부터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밀어서 신도시 만들 때는 30만여 원칙이다. 그리고 예전에 뭐 아파트, 혜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뭐 10만만 있어도 미룰 수 있다.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규모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 도시개발구역 있잖아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어요. 지정권자는 아무나 지정할 수 없어요.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할 수 있고요. 시도사도 자기 시도가 돼 있는 땅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요.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장이 아닌 그 50만 명 시장들 그리고 군수들, 자치구청자 얘네들은 지정을 못해요. 지정권자가 아니고요. 그네들은 자기 상급자인 바로 시도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군가 그리고 지정 요청자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사유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아니고 지정 요청자도 아니면서 지정을 제한한 자가 있어요. 누구는 지정을 제한하는가.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하게 될 때요. 시행자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자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법에서. 12명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12명 중 바로 3명만 빼고 바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누구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찬체의 도시개발자. 이 3명을 빼고 나머지만 지정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지정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는 먼저 개발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도시개발사업계, 약자로 개발계로 하래요.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턱 지정고시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개발계획은 그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짜가지고 나갈 때는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하니까 바로 그 안에 편입된 땅진들 있잖아요. 땅진들은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건축으로 건축으로 용도변경, 건축으로 대수산, 가스건축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장으로 설치, 토지 형제변경, 토소거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았더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해요. 더 나아가서 죽먹을 벌채 식죄도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화가 바꿔라. 그런데 화가 함부로 안 내지죠. 그래서 화가를 안 바꿔면 잡아가겠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참을 범죄하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명을 이용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청에서 대신 행정대지평법을 동원해서 행정대지평법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그 이상한 비용은 2반자에게 내게 해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진 그 장소에서 경미한 행위인 6가지는 화가 없이 허용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해가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한 실식을 또 작성합니다. 실식을 작성해서 인간을 지정권자에 신청하는데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3년을 주고 있거든요. 3년 내에 이 실식의 인간을 신청하자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시켜버립니다. 사업 없는 걸 하자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간주기점을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에요. 해제 간주기점. 어떠한 사유가 걸리면 해제를 하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 그 사유들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우리가 중요시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도시개발구역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해제에서 없어져야 되는가.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진행해서 행위자인을 가해놓고 일정한 절차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 미사업이 있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때는 일정한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달에 해제를 간주해서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서 목적사업을 다 사용해서 충공검사받았다. 충공검사받으면 사업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지처분했다. 그러면 사업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공검사받고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하려고 공고를 하면 그 다음 날 또 환지처분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를 담당해 해제가 간주돼. 이런 것들을 이 해제 파트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배해서 그 계획을 여기까지 더시발구를 딱 증오시하고 더시발구를 증오시한 다음에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식을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고 인가 고시가 따르면 다른 범위를 따라 인허가를 다 받은 거 간주하고 사업시행권이 발동돼서 사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을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시행자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지정권자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진행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내는데 바로 그 친구에게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해놨는데 그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식을 작성해가지고요. 바로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 내줬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하라고 인가 내줬는데 인가 고시가 떨어졌으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미적거리고 있다. 사업에 착수하느냐 하면 바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토지소자라든가 그들이 만든 조직인 조합을 1차적 시간으로 지정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줬는데 그네들이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 바로 실식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사업지원으로 환지해서 바로 시행자를 변경해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에 법을 위반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행자 지정 취소해버렸어. 실식인가 취소했어. 이럴 때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파산 났어. 그러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죠. 그럴 때 바로 시행자 교체인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업장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환지방식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바로 도시개발점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먼저 토지소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약관이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지정권자의 인간을 신청해요. 그 안에 있는 토지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 이상을 동일하게 얻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시청해요. 인가가 떨어지면 30분의 주된 사무소에 가서 바로 등길해요. 등길하면 법인격이 붙여서 도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도시발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은 자기 의사물관이 다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조합원 중에서 바로 임원을 뽑아요. 조합장의 인사 감사를 뽑는데 이런 자들 바로 임원을 꼭 둬야 돼요. 그때 임원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조합총회로서 합니다. 이 조합총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조합원이 전체에 함께하는 조합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중에서 대원을 뽑아가지고 대원의 해를 구성해요. 이 대원에는 그 안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다. 그때는 대원을 둘 수가 있거든요. 대원을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총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크게 두 가지 조직이 있다. 총회하고 대원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상 만약 그 지방자찬체가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건데 그 돈을 바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도록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 채권도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도 엄청 중요시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방식이 세 가지 있다는 것. 그 도시개발 구간에 편입된 땅들 시행자가 싹 밀어서 토지 구역 정리 딱 해가지고 원천한테 바꿔주는 방식을 보라고 그랬어요. 한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간에 있는 것 다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다 밀어가지고 구역 정리해서 바로 이 사업을 하는 수용상 방식이 있고 두 가위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240페이지를 한번 보죠. 지금 우리는 제2편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법은 여섯 문제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 이 법에 의한 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랬죠. 이 도시개발 사업 뜻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을 꼭 지정해서 같이 봅시다. 책 240페 보면 가로 2번 가로 2번 도시개발 사업 뜻을 꼭 아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뜻을 꼭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하면 뭐가 생각나냐 바로 그게 나와야 돼. 책에 있는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재에 있는 거 가로 2번이 도시개발 사업 뜻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그러면 그걸 읊혀야 되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해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그러면 바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요.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이 딱 지정되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 나와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제가 돼요. 이 도시개발 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가 지정하냐.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로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시도사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네들이 지정해놓은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뭐 하는 사업이냐. 이게 바로 쭉 가다 보면 단지가 나올 거예요. 단지. 시가지. 그리고 여러분 해외사 갈 때 이렇게 해요. 주거에다 줄 거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단지에다 줄 거시고 저성 시행 사업에다 줄 거예요. 그래서 야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바로 이 안에서 주거 단지 저성 시행 사업을 한다.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또 상업단지 저성 사업을 한다. 또 공업단지 저성 사업한다. 산업단지 저성 사업한다. 이렇게 단지를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단지. 단지. 단지를 조사한다. 그래 이 단지를 조사할 때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장소에서 할까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을 밀어 가지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단지를 조사할 때 이렇게 시내에 있는 것을 거물을 싹 밀고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내에 있는 노후 건축물이 있다. 이 시내에 이미 건축물이 쫙 건축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걸 싹 밀어 가지고 다시 한다.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심의 주강용 정비법 제3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미 한 번 기존의 도시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 있다. 다 밀어 가지고 다시 세운다.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법에 따라서 한다고요. 제3편. 도심의 주강용 정비법.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시공간 속에서 바로 어디에서 하느냐.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미개발지가 많은 시험.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정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로 개발되지 않는 땅이 있다 한다. 그래서 지정을 해놓은 땅을 모양새 보니까 전이 있고, 답이 있고, 임야가 포함되어 있다. 개발되어 있지 않는 땅. 도로도 이렇게 엉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전이 있다. 뭐 잡종지가 있다. 그리고 임야가 있다. 전이 있다. 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도시발구역이다.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자는 거냐. 거기에나 있죠.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그래, 이 공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장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 편입하면 되겠죠. 그래, 이거 지워버립시다. 그래, 공장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관광휴안,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등등등. 더 나아가서 시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큰 도로 팍팍 뚫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큰 신도시로 만든 것을 시가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택만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데 틀려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 도시발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발구역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 산업단지 조성사, 보건복지기능단지 조성사, 생태문화단지 조성사,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또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정확하게 아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 도시발구역은 뭐하자고 정하느냐? 이 안에서 도시발사업을 하겠소 정한다. 이렇게. 이 도시발사업을 하겠소 정하는 도시발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거기 가로를 보면 도시발구역이란 도시발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했다고 다음번에 잡으세요. 이 도시발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저검진 했잖아요? 지정은 국토교통부장안, 시도사, 대도시장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가로 3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법의 규정은요. 여기 보셔 봐. 이 도시개발법상 규정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정됩니다. 도시개발법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영역에 관한 법률을 했습니다. 약적으로 국토개법을 합시다. 이 국토개법은 그 어디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냐? 국토 전체에서. 이게 국토다.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1조부터 끝조까지 있지 않아요? 끝조까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겁니다. 국토 전체. 그래, 대한민국 국토가 특광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영역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해 다 적용돼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법의 규정들은 1조부터 끝조까지는 어디에서만 적용되는가? 도시발구역 안에서만. 그러면 이쪽으로 국토로 가서 여기 있다. 도시발구를 이렇게 증했다. 도시발구를 증했다. 도시발구를 증했다. 그러면 이 곳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돼 있는 땅이 있다. 거기서 도시발사반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도시개발법도 적용이 될 것이고 국토 일부니까 국토의 계획 및 영역 법률의 규정도 적용할 것인데 양자의 법을 적용할 때는 무슨 법을 더 특별법으로 보고 그거 특별법 우선원칙을 적용해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일반법을 보충으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가? 여기에서는 도시개발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용해서 도시발사반을 하고 이 법에 도시개발법에 없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보충적으로 갖다 적용하면 된다라고 법의 적용 순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나오죠. 가로 3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그 밑에 140페이지 제일 밑에 2편 도시개발법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법을 이 법이라 하죠. 이 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거기다 줄 거예요. 이 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거기다 줄 것이 우선 적용. 없으면 나머지는 무슨 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 적용하느냐? 바로 이를 갖다 적용한다. 이가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용어가 됐든 규정이 됐든 그것들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갖다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3번, 2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가로 1번과 2번이 그거예요. 가로 1번, 도시개발법 2번, 도시개발사업 이것만 용어의 정의로서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두고 있는 경우이고 이 경우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법에 있는 용어를 적용해서 이 도시개발법을 이해하면 된다. 국토개법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고 우리가 제2장부터 힘차게 또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도록 해보죠. 잠시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죠. 그리고 이거